8살짜리 애들이 온다고요? 미국에서? 말도 안 돼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이 정준영입니다. 정호현입니다. 어디가 먼저 해? 언니가 먼저 해. 안녕하세요. 저는 10살 최주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에 사는 11살 엄지현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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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저는 남자친구 밖에 없고 여자는 좀 그럭저럭? 어떤 스타일이에요, 그 사람은? 키 비슷하고 마음 잘 맞는. 예쁜 스타일? 예쁜 스타일? 그 친구 왜 좋아요? 성격이 좋아서? 좀 예뻤어요. 만화 영화 좋아해요? 네. 네. 오늘은 만화 영화 볼 거예요. 지금 볼 만화 영화에는 주인공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분들이 나와요. 뭐야, 나랑 똑같잖아. 귀엽다.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어? 남자애를 좋아하는 건가? 책을 보면서 고르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. 처음 봤다. 응. 마음이 나온 거구나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저기 뭐야. 저기 뭐야. 되게 당황한 거 같아. 잠시만. 오마이갓. 제가 전학생이나 보네. 아닌가? 부동생인 거. 마음이 도망친 거네. 동성애자인가 봐. 음. 대체 왜 이러는 거야, 바보같이. 어 뭐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마음 깨진다. 아이고. 안 돼, 왜. 안 돼, 안 돼. 어? 너무 솜식해 되는데. 형제 아니에요? 둘이 너무 닮았는데. 어떤 내용이었던 거 같아요? 남자아이가 나왔던 남자아이를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. 똑같이 생각해요. 걔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주황색 머리가 공부를 못해서 몰래 쫓아가서 공부하러 가는 모습 같아요. 평소 보던 만화랑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? 원래 만화는 이성애자로 자주 나오잖아요. 동성애자 말고. 근데 여긴 동성애자가 나오니까 조금 색달랐던 거 같아요. 그러면 평소 보던 만화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 같아요? 친구들이 동성애자를 뭔가 이상해할 거 같아요. 근데 난 별로 상관 없잖아. 자기 인식 자기가 사는데 내가 왜 작년으로 하는 거야. 어? 나 이거 좋아하는데. 갑자기 무서운 영화? 와 재밌겠다. 센지 아니와? 둘이 사랑하네. 넌. 둘이 괜찮은데? 아, 딱 한결한데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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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이미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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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міr lessons loose. 아 오해 아 저거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마법 세계에 사는 사람하고 사람과 일반 사람과 사랑하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고백하는 장면에 남자애가 부담스러웠어 무슨 게 기억나요 여기 나오는 친구 두 명은 둘 다 여자인 친구예요 어 나 남자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전 영상이랑 이번 영상 둘 다 동성애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자랑 여자랑 데이트하는 게 좀 이상해요 원래는 여자랑 남자랑 저 생각에는 데이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가 떨리기도 하고 갑자기 사랑하거나 데이트할래?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놀래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거든요 마지막 거 하나 볼게요 마지막은 영어 세 번 하면 더한다 어 엘프다 둘 다 여자 아니야 저거 주머니가 뭐지? 오 마이 갓 나 이건 못 보겠어 뭐 이렇게 빨리 끝나지? 충격적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예요 진짜 말도 안 돼 여자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? 근데 완전 신기하고 이상해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미국에서는 부분보다 더 어린 애기들이 보는 감안이구나 진짜예요? 여덟 살 예? 왜? 막 키스진 막 사랑한다고 막 이런 거를 아니 근데 뭐 그 그 다 볼 수 있는 거지 사랑한다고는 나와 근데 키스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거지? 응 여덟 살짜리 애들이 본다고요 미국에서? 말도 안 돼 나 지금도 못 보겠는데 여덟 살짜리 애들 어떻게 봐 세상에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? 응 그건 모르는 상황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지? 그게 갑자기 왜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미국의 만화 영화 봤어요 네 어땠어요 다? 뭔가 같은 모두 동성애자 같은데 동성애자라는 말 뭔지 알아요? 되게 이상해요 같은 성별을 좋아한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? 한국에도 이런 만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?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정해질 것 같아요 왜 한국에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? 한국에는 교회랑 전주교랑 불교가 있잖아요 근데 전주교랑 교회가 각 그 하느님은 좋아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 애니메이션이 나오려면 교회랑 전주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은 당연하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글리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면 인기 있을 것 같아요? 아마 충족적일 것 같아요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네 그런 거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좀 쬐끔 선 거? 아니면 좀 핫한 거가 좋아요 핫한 거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? 몰라요 그냥 선 거예요 다 총집합해서 평가를 하면 어땠던 것 같아요? 세 번째 장면이 제일 재미있고요 그냥 뭔가 느낌이 좀 그래요 세요 음 전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충격적이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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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2가 나오자마자 아 나겠다 눈 가려야겠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를 잡는 거는 진짜 저 거기부터는 잘 못 보겠어